얼마 전에 제 유튜브 추천 영상에 모베러 억스라는 유튜버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의 주제는 우리가 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돈 버는 법에 대한 유튜브가 많은데 일에 대한 자세라니요? 물론 돈 버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브랜드도 만들고 브랜드 의류도 팔고 다른 회사 브랜딩도 하면서 실수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모두 가감없이 나옵니다. 정말 땀 흘려 일해서 돈 버는 이야기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너무 솔직합니다. 남들은 다들 잘 된 이야기만 합니다. 그것도 내가 판단을 잘해서 실행을 잘했던 이유로. 그런데 모베러 억스는 그런 가식이 없습니다. 이 솔직함과 가감 없는 기록이 그들의 강점인데 그게 자신의 장점임을 알고 있습니다. 메타인지가 매우 강한 집단입니다. 지금까지의 제 느낌은 회사라, 공동체보다는 자신들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섹션이 있지만 현실 조언이란 파테가 좋더군요.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의 대표들이 해주는 조언. 이 역시 솔직함과 가감이 없습니다. 예우상종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인터뷰를 했는지 신기하더군요. 인터뷰를 한 줄씩 요약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듣고 싶은 목적도 있어서요. 어줍지 않게 개나 거를 지향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철저하게도 콘셉트로 가야 된다고 봐요. 코어한 게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유니클로처럼 뭐로 못 갈 바에는 애플 코리아 디자인 디렉터 김세희 나는 할 수 없는 방식, 너만 할 수 있는 방식, 자기다움이라는 게 있잖아. 너네만의 다움을 찾았잖아. 그게 되게 멋있는 거지. 라인프렌즈 부사장 김경동 즉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면 빨리 해보고 아니면 말면 된다는 자세. 요즘에 저는 신중할수록 손해라고 생각해요. 시간 끄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월간 디자인 편집장 전은경 소비자들이 가벼운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팔로우했다는 건 브랜드와 연결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페이스북 코리아 상모 서은아 일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더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나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잘하고 싶을 때 생기거든요. 배달의 민족 상모 장인성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안정화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안정적인 걸 원하는 게 아이러니한 거죠. 불안이 디폴트거든요. 어반록스 편집장 김태경 크리에이터의 감각을 자극하는 도구를 큐레이션하는 문방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다른 문구점이 필요에 포커스가 있다면 필요 플러스를 생각하는 브랜드로 편집해보자 했죠. 오르에르 대표 김재원 일은 삶에 중요한 균형감을 주는 하나의 파트인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게 빠지면 또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3분의 1 1 3분의 1 가족 3분의 1 나로 균형이 필요해요. 60 세컨즈 대표 조제만 창업자들이 처음에만 느낄 수 있는 조직의 반짝반짝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이 시기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주의 선배들 조언 듣지 마시고요. 심지어는 이 조언까지도 프리츠 대표 김병기 마침표 없는 성장의 시작입니다. 바로 지금 최종의 전쟁을 받은 부분입니다. 1. 2. 6. 9. 10. 10. 12.